어이구 아아 엠바고 걸려 있었나보네 와아아아아아아아 국장님 우리 국장 우리 국장님 물들어올때 노절하고 1742명 호스팅샷 음 감사합니다 아아 아 지렸구요 아니 팔로잉이 미친 팔로잉이 미친 무슨 순식간에 150명이 팔로잉을 해 감사합니다 절을 해야돼 이거 아주 아주 이거 절을 해야돼 어 새해야때 어른들한테도 절 반절했는데 야 내가 절을 한다고 아아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미친 팔로잉 팔로어 했습니다가 후루룩 올라가길래 이렇게 봤더니 150명 팔로잉 조크야 조크야 함군 아니야 함군 아니야 함군 아니라 함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팔로우가 무슨 초당 한 명씩 들어와 야 나도 대기업이야 이제 학구방 탈출이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학구방에서 탈출했어요 와 와 카페 가입한 사람 3600명인데 실시간으로 2700명 본다 음 음 아스트라 개씸 노잼 고마워 아 대기업 언저리에서 향기 맡고 있다 지금 대기업 여기 딱 대기업 있어서 이렇게 지금 냄새 맡고 있어 이렇게 아 좋구야 피푸님 아 파푸님 감사합니다 아 형 한국 5위래 엄마 예스 새벽 1시에 일어낸 대한민국 5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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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밝은요호님 감사합니다 어 어 됐어 음 해냈어 음 성공했어 됐어 됐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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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말만 얼마나 기다려서 8년 동안 방송했는가 흫흫흥흫흫흫흫흫흫흫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Aromma 으워 음..됐어 근데 내일.. 내일 되면 내일 되면 다시 500명 내일 되면 아무도 없어 또 나 혼자 방송하고 있겠지 500명 데리고 다시 학구방의 세계로 아이고 2000명 축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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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흉님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리액션용 이거 아이고 신흉님 짜자자자자 살아있네 신흉님 살아있네 신흉님 아이고 고마워요 목 디스크 걸릴까봐 착용하고서 해야돼요 목이 늘어나거든요 감사합니다 내 위로 다 대기업이야? 그럼 나도 대기업 아니야 책 20페이지는 넘긴 것 같네 이 리액션하려고 머리 스타일 이렇게 만든거야 요렇게 요렇게 했을때만 좀 넘어가게 요기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 요기다 딱 파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넘어가게 아우 힘들어 어우 숨차 나 4위야? 고마워요 쟤아앟 Canada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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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이야 이리 간다 이제 조금 있어만 으악 수아앟 순식간에 빠지는 난민의 물결 잠깐이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뇨어엉 만나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겜스타 수장님 휴벵이래 으흫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 스트라라 고마워 음... 아... 아 고맙습니다 홀로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심심할 때 한 번 씹고 오세요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냐 어떻게 지가 낸거 아니야 저거? 야 자꾸 저 다른 갬스터 멤버 이름 되면서 잘생겼다 좋아해요 이런 저 사람 저거 잡아 저거 야 분탕종자다 저거 혐양과 굿왓굿 이미 저... 이미 분탕이야 저 새끼 잡아 저거 매니저분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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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